합전해서 전혀 없이 삼기요 뭐야 망설정 오늘은 바닥을 좀 많이 비춰도 이해하세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듯 드린 것처럼 위치 노출때문에 목소리야 이거? 여자 목소리 빈육소리 소리 질린 거 안에서 나는 거 아니야? 울리던데? 문소리도 났잖아 수다또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신속 기둥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미치겠네 핵심 브이만 얼른 보고 가자 와.. 놀라게 무섭다 근데 미치겠네 냄새 소독 냄새 알콜냄새가 엄청 많이 나 예전 그 시계 소리 아직도 나네 예전 그 시계 소리 그렇지.. 잠깐만 앞전에서.. 바꼈다! 바꼈다! 여기 병원 혹시 타비가 왔네 그런 발언 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초로 왔고 아직 여기가 알려지지가 않아서 개정자들도 잘 몰라 아니.. 그.. 뭐냐? 사람들도 잘 모른다고 네.. 대단하자마자 그 여자가 계속 흔히 쓰이네 한 개 아니 집 밖인지 모르겠네 수술실 이리 가보자 수술실 이리 가보자 오케이 수술실 이리 가보자 오케이 어이.. 나왔냐 나왔냐 1층인가? 1층에서 갔는데?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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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 누가 왔다는 얘기인거 같아 소독 냄새 엄청나 소독 냄새 엄청나 엄청나 지금 지금 머리가 너무 아벨정도야 현재 수술실인데 유독 1층보다 냄새가 더 심해 유독 냄새가 더 심해 그 알코올냄새가 어제 소독 냄새가 더 심해 머리가 엄청 아파 너무 조용하네 아니.. 예전에 수술실에서 한번.. 레전드가 한번 나왔었었었었었었었었 수술실에서 전기를 만들어 와.. 속 진짜 미시끄렸다 미시끄려 미시끄려 머리도 아프고 진짜 미시끄려 와.. 소독냄새 엄청나요 그 알콜냄새 우리가 영환실을 앞전에 진짜 개 쫓기듯이 나와서 도망갔거든 진짜 미시끄려 저 새끼 지금.. 긴장 좀 나게 했구만 진짜 나게 해야지 딱 굳엄다 지금 진짜 더풍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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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려있나나? 열려있나나? 그냥 열려있나나? 와.. 냄새 진짜.. 뭔소리야? 뭐지? 나갈게요.. 나가자.. 나가자..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내 기억으로는.. 되게.. 있다.. 있다.. 저네하고 비슷한 기억.. 저네하고 비슷한 기억.. 다이아몬드 거짓말이야.. 미치겠다.. 지금 알코올냄새가 딱 그때 쓰는 알코올냄새가 엄청 독해 진짜 너무.. 어? 뭐야? 뭐지? 뭐지? 저처럼 뭐야? 아니 전에도 칼이 있었어 여기에 근데 천으로 이렇게 되어있네? 왜 여기다 이러는거야? 이거? 뭐지? 이거? 뭔 천이야? 저거 혼자 있잖아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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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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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많아 또치즈가 왔다.. 못들어갔다.. 어디로 가야 돼 진짜? 뭔 소리야? 하나씩 열어보자 뭐야? 어디갔어? 뭐야 이거 자꾸 안에서 꽁꽁 왜그래? 진짜 기분이 나요 실례지만 엄청나요 진짜 발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발이 나고 싶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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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까를 만진 대로부터 그래 여기서 사고에 무슨 소리가 났어요 여기서.. 소리 나고.. 이건 그냥 말리네 저희도 어디 갔어? 저희도 어디 갔어? 저희도 어디 갔어? 저희도 어디 갔어? 뭐야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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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.. 손.. 뭐지? 누구야? 뭐야? 아니지.. 잘못 본거지.. 자기도 안내먹어? 나도 자리에 갔나.. 나도 자리에 갔나.. 나 집에 가고있다.. 나 집에 가고싶다.. 나 집에 가고싶다.. 나 집에 가고싶다.. 나 집에 가고싶다.. 누구야!? 안다.. 도망갔면 안돼 도망가지마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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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누구야? 저거..뭐야..? 문이 더 열어뒀다..뭐야..? 누구냐..? 뭐야..? 사람이야.. 귀신이야.. 누구야..? 저.. 삼베옥같은게.. 잠깐.. 저거 삼베옥.. 뭐야..? 저거 삼베옥! 누구야 안에..? 누구야..? 뭐야..? 방금 어딜 알았어..? 방금 어딜 한 거 모자라! 방금 어딜 한 거 모자라 뭐야..? 간다!! 바로 앞에 있다!! 누구냐..? 누구냐..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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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뒤에 있는 거 안다 바로 뒤에 있는거 안다 바람에 있어 바람에 바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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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서 움직인다.. 뭐야 누구야..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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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있다.. 누구야..? 부정 안 하자.. 부정 안 하자.. 빨리 잡아.. 조심.. 조심하고.. 조심하고.. 아..나가야 될 것 같은데..? 아..나가야 될 것 같은데..? 안들밤.. 안들밤.. 진짜 이쁘다.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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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이 완전히 내려와.. 반쇠님!! 이거 나가야 되는 거야.. 지금 너무 나가고 싶어서.. 이 관한을 내가 확인을 해 본다고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와 진짜.. 괜찮으셨으니까 이거 진짜.. 방문 위반으로.. 아니 뭐 있으면 어떻게.. 손잡고.. 지금 여기.. 정관 안정.. 빨리.. 뭐하는거야? 방금 또..뭐 지나가..뭐야? 뭐 지나갔다.. 뭐 지나갔다.. 뭐 지나갔다.. 뭐 지나갔다.. 뭐 지나간거야.. 뭐 지나갔다.. 무서워.. 뭐야 잠깐만.. 의자가 여기 있지 않았잖아.. 의자가 여기 안 있었잖아.. 의자가 여기 안 있었잖아.. 의자가 여긴가 있었어.. 여긴가 있었다니까.. 진짜 짓는가..? 의자.. 닭살 새끼가.. 의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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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.. 의자.. 의자.. 이번엔 내가 분명히 닫혀 놓고 나간다 그때는 내가 분명히 열어놓았거든 누구야? 또 멍다 멍다 또 멍다 멍다 또 멍다 또 멍다 또 멍다